아 덥다 책으로 부채질이 아니라 선풍기를 켭니다 지적이게 시원하다 책바람 선풍기 이 귀여운 책바람 선풍기에서 약풍 중풍 강풍 머리끝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바람이 나와요 안쓸 땐 접어서 꽂아 놓으면 되니까 귀여워 예뻐 맛만 먹자 나 충전기 램프도 있어서 어두운 곳을 비춰줘요 아 맛있다 정글북 모비딕 빨간머리 앤 인테리어 성능 내 이미지까지 모두 케어해주는 책바람 선풍기